안녕하세요. 지구과학의 정상을 향한 바람 장풍입니다. 지금부터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1 6월 모의고사에 대한 해설강의 지구과학1 파트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전국에 계신 고등학교 2학년 풍만이들 6월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자, 우리 6월에 대한 모의고사, 이 모의고사가 주는 의미가 굉장히 큽니다. 우선은 우리 풍만이들이 나중에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면요. 6월 모평, 9월 모평이 있는데 이 6월 모평과 9월 모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그 해 보는 수능에 대한 난이도를 예상해 볼 수도 있고 그리고 수능에 그 모의고사의 문제에 자료라던가 유형, 보기들이 수능에 실제로 출제가 되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보는 6월, 9월 모의고사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금 고등학교 2학년 지구과학1 6월 모의고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 그 이유는 바로 개정지구과학1의 첫 번째 모의고사이기 때문이죠. 자, 우리가 3월에 본 모의고사는요. 통합과, 이 통합과,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웠던 이 통합과학 전 범위가 시험 범위였습니다. 그런데 6월 모의고사는 개정지구과학1 그 1단원 고체 지구에 관한 내용이 시험 범위가 되면서 개정지구과학1에 대한 내용으로 첫 번째 수능 모의고사가 실시가 된 것이지요. 우리 풍만이들이 이런 모의고사를 자꾸 보는 이유는요. 바로 수능에 대한 적응 훈련 때문입니다. 우리 풍만이들은 지금까지 내신을 위해서 공부를 해놨습니다. 그런데 수능형으로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그리고 수능에 대한 접근을 해보자 라는 의미로 우리가 6월 모의고사를 실시하게 되는 것이지요. 자, 또 이제 9월 모의고사도 있을 것이고 11월 모의고사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 풍만이들이 그 모의고사, 수능에 대한 접근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조금 더 진지하고 조금 더 자세하게 공부를 해주셔야만 합니다. 지금 이런 해설 강의를 보면서 아, 내가 부족한 것이 무엇이구나. 어떠한 소단원이며 내가 암기가 부족하구나. 이렇게 자기만의 반성의 시간을 꼭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개정지구과학원 우리가 첫 번째 이 수능에서 실시가 되기 때문에 어떻게 문제가 나오고 어느 단원에서 문제가 나오는구나 라는 것에 대한 감을 익혀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설 강의를 꼭 참고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자, 우선 얘들아 모의고사를 보느라 정말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우리는 이제 다음 기말고사가 있죠. 그 기말고사를 위해서도 더 열심히 달려주시길 바랍니다. 자, 6월 모의고사 문제를 푸니까 어떻습니까? 문제가 어려웠죠. 어렵습니다. 우리가 그냥 내신으로 공부했던 수준과는 조금은 달라요. 그런데 너희들 그거 아니? 고등학교 2학년 때 보는 이러한 모의고사와 고3에서 보는 모의고사의 난이도의 차이는요. 약 250억. 어? 250억 어려워. 고3은 훨씬 더 어렵습니다. 이건 단원을 쪼개서 모의고사를 실시하는 것이고 고3 때는 전범위에 대한 모의고사가 출제가 되기 때문에 훨씬 더 어려워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고등학교 2학년 이 모의고사가 굉장히 어려웠었죠. 자, 우선 단원별 보겠습니다. 고체, 지구에 관한 두 개의 중단원이 있습니다. 장풍기간의 너만바 강의를 보시면 이게 두 개의 중단원이 되어 있지요. 자, 정확하게 1번부터 10번까지는 첫 번째 중단원 그리고 11번부터 20번까지는 두 번째 중단원 바로 직권의 변동과 지구의 역사에 관한 문제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문제가 바로 오답률이 가장 높았던 문제들입니다. 자, 우리가 이런 수능 문제를 풀어보잖아. 이 수능 문제를 풀어보면서 우리 꿈아이들이 이제 어떤 훈련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 중요한 거야. 우리가 지금 장풍기간에 얘기한 것은 수능에 대한 감을 익히라는 거잖아. 수능에 대한 감이라는 게 뭐야 도대체? 아, 수능 문제는 이런 거구나. 수능 문제는 어려워. 이런 감을 익히라는 거야? 아니, 우리 풍마이들 잘 생각해 보세요. 쉽고 어려운 것은 공부의 양의 차이에 의해서 쉽고 어렵고가 나눠지는 거야. 공부를 조금만 하면 어렵지 문제가 다. 공부를 많이 했어. 그건 조금 쉬운 문제도 있겠지. 우리가 말하는 이 수능에 대한 감이라고 하는 것은요. 쉽고 어렵고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그 자료가 까다롭고 그 보기가 까다로우냐. 다시 말하면 여기에 오답률이 높은 문제는 그냥 어렵다라고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까다로운 자료와 까다로운 보기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풍마이들은 아, 이런 까다로운 자료와 보기가 수능형이구나라는 감을 익혀달라는 것이고 또한 이 수능에 대한 감은 무엇이냐면 생각해 봐라. 내가 수능을 봐. 수능을 보는데 수능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문제를 풀면 얘들아 어려워요. 이제 너희들의 시선이 어떻게 달라져야 되냐면 우리 풍마이들이 이 지구과학원을 선택해서 이제 수능을 볼 것입니다. 지구과학원 근데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니까 좀 할만하지, 그치? 조금만 하면 돼. 지구과학원은 정말 솔직한 과목이기 때문에 조금만 하면 돼요. 그런데 수능에 대한 감을 어떻게 익히냐면 우리 풍마이들이 수능을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공부하지 말고 수능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는 거야. 이게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옛날에 매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출제자의 눈으로 분석해 보자. 이게 뭐냐면 이게 연습이 돼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이 지구과학원에서 특히 1단원에서는 어떠한 문제가 나오겠다. 그 부분은 어렵겠다. 그렇지. 고지자기 어렵겠지요. 자북진북 어렵지요. 그리고 또 반감기, 절대연령, 계산하는 문제 나오겠지요. 이렇게 우리가 출제자의 눈으로 분석을 해보면서 아, 나의 분석이 맞구나. 맞아. 이 부분은 어려운 문제니까 이렇게 나오겠지. 이런 예상을 하면서 우리 풍마이들이 접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수능적인 사고와 수능적인 생각을 좀 해주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래서 이 모의고사를 그냥 해설지를 보면서 아, 이거 어려웠던 문제야. 이거 틀렸어. 이거 맞았어. 와, 난 1등급이야. 이런 것을 중요시하게. 아니, 그거 중요하지. 중요하지만 수능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을 조금은 묵마이들 달게 해줘야 된다는 거야.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 준비를 해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우리가 수능에 대한 접근이 쉬워져. 알겠니? 자, 그래서 우리가 가장 오답률이 높았던 문제 볼게요. 막 66%야. 이해돼? 34%만 맞춘 거죠. 근데 우리가 이제 오답률이 66% 정도면 지구과학원에서는 좀 평이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왜냐면 정말 까다로운 문제는 오답률이 대략 80%가 됩니다. 실제로 2019학년도 수능 20번 문제의 오답률은요. 80%였어요. 어려운 문제지. 진짜. 시간도 오래 걸리는 문제였고. 이 정도의 오답률은 어느 정도? 조금은 문제가 평이했다. 고등학교 2학년에서 수준으로 조금만 암기하고 이해하면 답을 수 있는 문제였다라고 평가가 됩니다. 자, 우리 흥마들이 여기 있는 20문제를 하나씩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풀어보면서 지구과학원 1단원에 대한 내용 정리와 그리고 이해를 어떻게 해야 되고 암기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자, 수능에 대한 자료가 어떻게 출제가 되는지 자, 지금부터 차근차근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석해보도록 하죠. 자, 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합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지구과학원 너만 봐에서 배웠던 것입니다. 자, 베게너 베게너가 주장한 대륙이동설 1912년 대륙이동선 판구조론의 어떤 기본이 되는 거였습니다. 이 대륙이동선의 4가지 증거가 있었어요. 맞니? 이거 꼭 외우라고 했었지. 그치? 바로 뭐야? 해안선의 일치 해니? 빙하의 분포 이동 흔적 일치 고생물 화석의 일치 지질 구조의 연속성 이 4가지는 꼭 기억해달라고 했었지. 그치? 근데 그 베게너가 인정을 받지 못한 이유는 대륙의 이동에 대한 근본적인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것. 그렇지요? 그래서 그 다음에 홈스라는 사람이 맨틀 대륜설을 얘기하고 그 다음에 해에스라는 사람이 해저화학장설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판구조론이 나오게 되는 거지. 맞아. 그렇다면 자, ABC가 대화하는 모습입니다. 뭐야? 답은? 문제가? 어? 자, 제시한 내용이 오른학생 보겠습니다. 여러 대륙에서 나타나는 고생말 빙하 흔적 빙하 흔적 밑줄라 좋아요. 해안선이 유사해 좋아요. 멀리 떨어져 있는 메소사우루스 그렇습니다. 고생물 화석이죠. 그래서 해안선도 있고 빙하도 있고 고생물 화석도 있습니다. 거기 하나 더 지질 구조의 연속성까지 답은 ABC 다 맞아요. 괜히 자, 이것은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었습니다. 이 네 가지는 꼭 외워달라고 했었지요? 이야 그러니까 이 지구과학은 얘들아 암기를 좀 해야 돼. 암기를 해야 돼. 솔직히 암기를 좀 하고 이제 뭐 절대연령 같은 거 반감기 같은 것은 좀 이해도 해야 되고 그치? 용어 자체가 어렵단 말이야. 지구과학원이 용어 자체가 어렵지만 처음 들으면 다 어렵지. 근데 자꾸자꾸 반복적으로 떠들어대는 거야. 알겠니? 알겠니?